자 이게 지금 200장 이게 200장 이 두개가 200장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두꺼워져요 왜냐 이렇게 중간중간 쭈그러진 것 때문에 쭈그러진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재검표 때 가서 봤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제가 재검표 때 봤던 게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아 이것도 같이 찍어야겠네 이거 잘 나와요 저거 한 번 더 줘봐요 저기 후레쉬 하나 더 있잖아 조명하면 클 수 없죠 저거 저거 아니 근데 이것도 들게 내가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도 100장 이것도 100장이어야 근데 어차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요 이거 이거 돌려봐요 가운데만 해도 딱 서잖아요 네 얘 보세요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됐어 이게 이게 선관위가 비례대표를 죽어도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저 긴게 빳빳한 게 나오면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현장에 가면요 이렇게 빳빳하다고 하면서 원래 이렇게 표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전투표 용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들고 가서 이거 봐라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들고 가야지 이거를 이거를 증거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오래 잘 놔둬봐요 제대로 표지나 자동으로 표지나 보라고요 이걸 이거를 이제 몇 개 쌓아놔도 돼 자동으로 표지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접은 흔적 있잖아요 접은 흔적 이것까지 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없었다니까요 현장에 가니까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잠깐 보세요 처음에 이게 한 장이 접혀있어 그것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구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있어요 성관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등포에서 여기 접혀있다고 자세히 뭐라고 접혀있지 않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한번 빼보시죠 그러니까 왜 가운데서 빼냐는 거예요 대법관한테 아니 성관제 조형이 있고 대법관이 가운데서 한번 빼보시죠 그러니까 어 뭐 가운데 한번 빼보죠 뭐 가운데 빼야 될 거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딱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를 딱 뺐어요 빳빳해 완전히 응 접힌 적이 하나도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제일 앞에 것만 접어놨고 중간에 하나도 안 접혔다니까요 이게 영등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증거 저런 거 저도 사실 통계를 엑셀 통계 뭐 해서 뭐 증거로 하고 했잖아요 저는 저는 그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최소한 바보 멍청애가 아니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 하는 게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빳빳해진다고 하는 성관의 말을 믿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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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나갈 수가 없어요 기가 막 비례대표를 여러분 비례대표 기독자의 통일당 지금 고맙습니다 소송 냈잖아요 기독자의 통일당 그 재검표 안 한답니다 앞으로 전혀 안 하겠대요 민효숙이 왜요? 왜? 몰라요 네 그 그 그 그 그 다음 다음 기일이 언제입니까? 아 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아 그 대법관이? 대법관이 민효숙 대법관 여자 대법관 근데 제가 왜 비례대표 투표지를 못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비례대표 투표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이제 국민들 국민들은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믿었을 거잖아 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보셨으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고 비정상 이게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한 게 우리가 직접 투표한 투표지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톤을 탔고 지금 투표하면 통에 들어갔고 음 그리고 포대기에 들어갔고 포대기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재검표하고 중간에 뭐 어떤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근데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대충 잡은 거야 대충 근데 재검표를 하면 이런 게 쏟아지니까 이제 선관위가 못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변호사분들 중에서 이게 어? 이게 빳빳하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변호사가 있어요 음 제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변호사가 있는데 다른 변호사분들도 그 변호사님처럼 큰 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빳빳하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내야 돼요 네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끝을 이게 간추릴 수가 없어요 이걸 못 간추리잖아요 이것도 간추리 이것도 못 간추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봤던 거 있잖아요 자 자 제가 봤던 거는 끝이 딱 맞는 거였어요 이렇게 제가 본 거는 이렇게 끝이 맞았다고요 이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이게 정상인데 예 제가 재검표 때 본 게 이거라니까요 이거 이거 이게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검표 현장에 이거 한 뭉치 나오고 이거 한 뭉치 나왔어 자 그럼 이상하죠 야 이거 왜 이래 좀 다르네 이상하다고 이의제기 할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다 빳빳하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못 해 다 빳빳하니까 다 빳빳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맞아요 다 네 다 절박한 거라서 절박한 게 정상같아 비교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근데 이거 솔직히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빳빳해서 문제라고 했을 때 대조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검표 할 때 당일날에 당일날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바로 들키지 부족한 거가 그렇죠 근데 선관위가 그걸 안 거지 어쩔 수 없이 빳빳한 걸로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대다수 조작한 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다 가르쳤어 100%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어 100% 다 가르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연수구 그리고 영등포 이런 게 없었어요 없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정상적인 표가 보셨어요? 아 그랬대요 아 네 아니 진짜 아니 제가 본 사람 많아요 제가 이걸 들고 가서 이걸 보신 분들한테 나는 영상은 봤어 몇몇 개 노출된 거 노출된 거 맞아요 노출된 거 영상을 봐도 다 이런 거일 겁니다 제가 밤을 새 가면서 그 재건표 할 때 다 봤는데요 왜 없었다니까 이런 게 제가 약간 흥분했네 흥분은 가라앉히고 지금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지금 저녁 먹을 때도 지나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 밥도 못 먹고 굶으면서 지금 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러 가야 될 거 같고 맛있는 거를 사 먹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먹어요 4인 이상 못 앉죠 나눠서 나눠서 앉은데 어? 아니 왜 식사를 못하고 가세요? 친구가 아 친구랑 같이 먹어요 친구랑 같이 먹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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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도 원래 이거 같이 하려고 한 거죠 그죠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니 물어보고 네 아니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와도 괜찮다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이 데려와요 네 아 좋겠다 자 어떻게 지금 마무리 이제 뭐 몇 번을 반복했으니까 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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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겨져 있는 거 이걸 5일 동안 묶여서 다시 한번 빼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된 거를 계속 제가 놔둬 볼게요 나도 보고 얘네들이 아 이게 이렇게 되면 표지나 이렇게 눌려서 표진다 이렇게 더 화끈하게 더 두껍게 더 무겁게 무겁게 해줘요 다리미도 올려 아니 박스 있잖아요 박스 박스 안에 있는 무게만큼은 눌러줄게요 박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박스 높이 정도 요 정도에요 요 정도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이게 펴지는지 안 보고 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된다는 게 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화끈하게 적은 흔적이 사라지느냐는 문제에요 적은 흔적이 사라지느냐 알겠죠 화끈하게 상관이 유리하게 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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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제가 뭘 한다는 거야 응 정규제가 이 시끄러 눌러가지고 안 펼쳐요 그렇게 화끈하게 비정선거 아니라고 또 방송하라 본데 정규제TV에 가서 댓글 달아가지고 바실라TV로 다 하면 되겠지라 팬들投票 오라고 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해가지고 뭐 하고 있나본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치게 미친 거 아니야 정규제 정규제TV 가서 보시지 말고 여기 와서 시청자들 여기 와서 이거나 보라고 하세요 이거만 안 보이지 또 아 조명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꾸겨진 게 가만히 놔 1년 있으면 펴진다고요 이게 1년 있으면 펴지나요 진짜로 정규제TV 대꼬일 대한대 1년이 딱 안 펴지면 어떡할 거야 미친 거 탈모가지 걸어야지 이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정리하고 너무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정말 다 될 거 식사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예상보다 오래돼가지고 예 아 지금 황교안님이 정규제 인터뷰하러 갔나보네 정규제 인터뷰 정규제랑 포너마이크 쪽으로 갔네 아 그러면은 부정선거 있다고 하라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는거 황교안님이 정규제 만나러 왔어요 정규제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제 황교안